이코노미 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3분기 99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AI의 반도체의 핵심이 HBM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TC 본더 이쪽의 핵심이었는데 그 납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향후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HBM 관련 주점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는 2600선 안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게 오늘 오전장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매력에 부각될 수 있을지 낙포 과대한 업종 중에 우리가 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매크로 그리고 업종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실적 시즌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지금 월가 은행들이 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ASMR이 좀 삐끗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TSMC의 실적에 관전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공개된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향후 예상치도 좀 컨텐츠보다 높은 그림들이 나와서 실망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요. 그래서 EPS가 1.8달러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관건은 이런 기대감들로 다른 종목들,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건은 25년 생산 능력에 대한 코멘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성장성,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던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생산 능력, 케파가 더 확대된다고 한다면 좀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즉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성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TSMC 실적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겠지만 25년 케파 생산 능력이 얼만큼 확대되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지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TSMC가 시총 1달러를, 1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AI 칩을 독점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후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팔로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2600서 안착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엎치락뒤치락했던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게 사실 발목을 잡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선반형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3%가 빠졌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7% 정도 빠졌다가 한 20%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30%대 하락이라고 본다면 과거 경기 침체나 아니면 실적이 적자로 가지 않는 한 바닥이 나왔던 가격대라서 가격 조정은 일단락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BR이 1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적 업황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고점 대비 이번에 가이던스에 발표한 9조 1천억이 고점 대비 34% 조정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33% 빠졌다고. 그러니까 실적 쇼크까지도 주가가 선반형했다고 봤을 때 지금 더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5만 9천 원, 6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한 모습인데 AI 반도체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될 기업들도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고 ASML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것도 중국 규제 이슈, 그리고 인텔과 전자의 업황 불안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AI 반도체 쪽이 큰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의 상승세는 유효하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만큼 추가 가격 조정보다는 최소한 바닥을 다져가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반등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현재 어떻게 직위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2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거든요. 이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삼성전자의 산업 지배력이나 경쟁력의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마 좀 눈치를 채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상 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제가 부장님의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HBM 관련주가 선방하는 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오늘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미반도체가 방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분기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걸 봐서도 투심 괜찮았지 않을까 기대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의 차별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TSMC발 호재, 그러니까 캐파가 더 늘어나기 어렵지 않나라는 걸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AI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바뀌고 있거든요. 생산 능력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요. 이렇게 본다면 AI 성장성이 다시금 재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거시 반도체는 끝난 것이냐? 좀 봐야 되겠죠. 전자가 지금 단기간 내에 NVIDIA의 퀄 테스터를 통과했다고 얘기가 들르면 더없이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겠는데 그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쪽, 수요 쪽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경기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주가에는 좀 흠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도 보면 홍콩과 대만으로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월 반도체 수출도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경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마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좀 흠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NVIDIA의 블랙웰 칩 1년 분량도 모두 매진됐다고 하고 이런 것도 호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전통 반도체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금 매수 전략의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계속 좀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기술주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첫 스타트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돼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를 이끌 요인으로 부각은 받고 있거든요. 잘 나올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순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해만 해도 50% 정도 상승을 했고 사상치 고치에 근접했거든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기대든 실적에 대한 불안심리든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나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추가 급락보다는 5만 9천 원, 6만 원대에서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나타났었던 거고 반대로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했다면 오히려 그때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량 수화의 과정. 물론 실적이 계속 좋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열어놓자. 즉, 지금 주당 순위액이 5.16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크게 상여하지 않는 한 조금은 단기 능락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이거를 좀 더 비교하면서 실적 수준에 대비하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평가된 거 너무나 아쉽죠.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약간 삐끗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이뤄름들이 있는데 만년 저평가인가, 밸류업 지수 이런 걸 발표돼도 약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금융, 자동차 섹터 같은 거, 시총 상해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반등하려고 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코스피의 안적성을 높여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엇갈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반등을 하니까 자동차가 좀 쉬고 이런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강했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가 소외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반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오히려 톤다운하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효하지만 일시적으로 쉬어가거나 과열을 좀 톤다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금융, 그리고 자동차는 일대의 실적 기대감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들이라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9월, 10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소 과열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았다가 최근 반등 시도로 이어가고 있는데 등락이 있다면 좀 매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때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 시즌에 기대감들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금융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서 증시를 주도했던 제약바이오주는 일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쉬었던 그런 섹터 그러나 좀 가능성이 있던 금융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워갈 그런 요소는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다면 실적 대비 낙폭 과대한 업종 전략도 이 안에서 머물 수 있겠네요. 지금 내년 이익 개선 가능성 그리고 내년 2025년 이익 모멘텀 그리고 최근 24년 이익 전반 변화 대비 주가 변화를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금융 그리고 성장 중인 2차 전지, 인터넷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특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점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하면 AI 반도체, 자동차, 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 시도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추경 매수보다는 좀 흔들릴 때, 예를 들면 어제 같을 때 좀 담아가는 전략,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장주인 2차 전지와 인터넷 또한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된 업종들인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경기나 유동성 여건 같은 경우에 완만하게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 우리 시장에서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9월 FOMC가 마감되고 이후에 미국 경기와 그리고 금리 인하 경로 있잖아요. 이런 우려도 상대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가장 관건은 침체 대응이냐 아니면 선제적, 보험성 금리 인하냐라고 하는데 전에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나오는 경기의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경기는 워낙 탄탄하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성격이 선제적,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을 빅컷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정책 여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 그리고 유동성 모멘톤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를 보게 되는 건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도 대거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런 업종도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일단 중국은 워낙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플러스 내수 회복. 이 두 가지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났을 때 좋아질 업종이 뭔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겠죠. IT나 이런 쪽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판매가 많이 된다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중국 소비자로 갈 수 있는 화장품과 그리고 화장품하고 음식력 쪽도 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아마 2차전지에 대한 수요 회복,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까지 가세해 줄 수 있어서 이런 소비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가 어떤 증시의 이벤트,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냐 보면 대표적인 전략의 틀,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코노믹톡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